한국국토정보공사 노마비, 악마비, 엠마비 뭘로 해야 되는가? 이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원래 방과 후 활동이 올라올 예정이었으나 이종범 작가님이 지독한 감기 몸살에 시달리는 바람에 롱터뷰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근황토크를 스킵하고 싶으시면 5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인진행을 맡고 있는 여툰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30분 정도? 네, 매우 잘 지냈습니다. 맛있게 먹고. 근황이 있을 리가 없는데 혹시 있으세요? 쟁여놓은 거 있어요? 근황이요? 네. 저번 주에 수요일 날 저희 그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뭐 맨날 뭐 왜 궁금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 끊으니까 미치겠다. 말 끊어놓고 네. 아니 입시에 대한 설명회를 아주 간략하게 소수의 인원분들만 좀 모아놓고 하는 자리가 있었어서 나갔었는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우리 스쿨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자랑하는 제가 뭐에 대해서 궁금해요? 아, 바뀐 실기? 아. 네. 그리고 왜 2배수 뭐 면접 전형에서 1차 합격자 왜 2배수를 줄이셨나요?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실 만한 것도 궁금해하시다라고 디테일한 거 궁금해하시죠.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 업무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네. 청강대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대해 소개를 하거나 입시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자리를 계속 갖고 있죠. 그렇죠. 지역마다 돌고 카드뉴스 어느 대학이나 요즘은 마찬가지겠지만 카드뉴스 통해서 중요한 뉴스들은 배포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기자단이 2기가 모여서 2기 기자단들이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홍보 기사를 너무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다르다. 내가 만들었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누구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 학생들의 동기가 충전한 건 좋은 일이죠. 네. 저는요. 다트를 바꿨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는데 엄청 멋있었어요. 되게 시큰둥 하시던데. 아니. 티타늄이라고 되게 자랑하시는데 이게 다트를 던지는 사람은 호응이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운동장 하이라이트가 없더라고요. 다트를 던지는 사람들은 딱 보면 바로 알아요. 어? 주작이군요. 주작이라고 주작이 뭐예요? 그 다트의 쇠로 된 부분을 배럴이라 부르는데 그 배럴마다 이름이 있어요. 전설의 검처럼. 아. 그래서 주작 하면은 거의 뭐 누구나 엄지를 드는 명기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 지금은 나오지 않는 퍼스트 에디션 무거운 버전의 주작을 구해서 새로운 다트를 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바라보는 곳으로 날아가요. 설마. 진짜 진짜 제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작가님의 실력이 로빈우드와 같은 명장의 수준? 아니요. 주문과 같은? 아는 분들은 아는 분만 알아듣겠지만 그때 1등도 하셨잖아요. 저의 현재 실력은 B11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듣겠지만 전체 다트 인구를 나누는 등급이 있는데요. 총 30등급 중에 아래서부터 10개, 11개 정도 와있다는 거죠. 아래서부터 11개, 2개요? 제 위로 19개 숨겨져 있는 거죠. 아. 그러면 30이 가장 높은 거예요? 30이 그랜드마스터라고 해서 세계적인 수준인 거죠. 와. 그러면 그 밑에 11, 10등급이 있네요. 그렇게 봐야죠. 네. 하여튼 저의 근황은 되게 별거 없는 다트를 바꿨다 정도만 꼈고 오늘은 근황을 길게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모신 분께서 되게 바쁘신 와중에 와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분에게 많은 시간을 하려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근황 따위야. 네. 별로 들을 거 없고요. 제가 이제 오늘의 대통령 지도 프로젝트를 일반적인 지도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전제를 깔고 들어갈게요. 네.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서 독자를 만나지만 네. 현재 웹툰 시장에서 많은 작가들이 작품 이외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에세이를 냈고 네. 방송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시죠. 매우 바쁘시죠. 하지만 이 작가라는 직업을 대중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직업이다라고 규정한다면 뭐를 통해서 전달할 거냐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은 작가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 중에서 온전히 만화 작품만을 통해서 작가에게 말을 전달하고 싶은 작가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작가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철조한 작가 꼬마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꼬마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래 이렇게 데려다 놓고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였네요. 앞에 장난? 원래 굉장히 길어요. 오늘은 진짜 소박하게 한 거예요. 청소에는 막 난리 나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불러가지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 불러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라디오는 그렇게 하죠. 라디오에서는 작가들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모셔가죠. 저희는 영세하기 때문에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어떤 건지 지금 한 5분 앉아있으면서 볼 때 보통은 한 20분 앉아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여기 온 사람의 약간 위축되는 기분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실 수 있구나. 그리고 워낙에 이제 좀 노출을 꺼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하고 꼬마비 작가님은 알고 지낸 기간 그리고 동료로 지낸 기간이 짧지 않다고 저는 느껴서 최대한 뭐라고 할까요? 꼬마비 작가님이 중시하는 가치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작품에 대한 이야기 말고 작가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고 싶지 않고요. 응답이고요. 저한테 알지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롱터뷰 섭외를 전화했더니 조건을 걸었어요. 맞아요. 그 조건이 뭐냐면 말씀해 주시죠. 무슨 조건으로 롱터뷰가 오신 겁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서스펜스. 짜증나 진짜. 곡선을 깔아놓고 나중에 해소하는. 나 이런 거 싫어. 사실은요. 뭐라고 했냐면 롱터뷰의 이종범 작가가 게스트인 편을 자신이 진행하고 싶다. 그렇게 해준다면. 그래서 제가 오케이 콜. 나 따위 뭐 녹음하고. 내 암모 이미지 행하여. 그 정도야. 꼬마비님을 모실 수 있다면. 아니, 근데 그런 거예요. 종범 작가님을 옆에서 보아오면서 항상 느끼는 아쉬움이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다짜고짜 아쉬움부터 해. 그러니까 노선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되게 반대되는 사람이지만. 저랑 전반대죠. 그러니까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에 비해서 본인이 진행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정작 이종범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좀 나태하지 않았나 주변에서. 주변에서. 그러면 나라도 좀 부지런해 보자.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건 약간 좀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롱토브를 많이 들어봤어요. 출연을 해야 되니까. 역시 다른 게스트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준비성 철저하신. 꼬마비는 다르다. 꼬마비는. 아무튼 들어봤는데 이종범 작가님은 본인의 얘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게스트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대담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대된 작가님께서 나는 옛날에 이런 만화를 좋아했을 거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서 쭉 시간 가고 그런 걸 들으면서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텐데 답답하겠다. 투머치 토커다. 인터뷰로서 되게. 구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날개를 달아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을 텐데 너를 쫙 훑어내고 한 번 털어내면 좋지 않을까. 롱토뷰가 참 좋아지겠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할 말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그래서 평소에 알아서 잘 해결하고 있는데 널 또 그렇게 와서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회차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꼬마뷰 작가님에 대해 사실 많은 독자들이 진짜 궁금해합니다만 그분들의 당장의 궁금함을 저희가 롱토뷰 자리를 빌어서 충족시켜 드릴 마음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직접 말씀을 해 주시죠. 오늘의 롱토뷰는 약간 다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죠.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롱토뷰의 취지를 보면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왔는지 만화라는 것을 어떻게 처음에 접하고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기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만화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이제 최종 단계를 책으로 보거든요. 그 책까지의 단계를 그냥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중요하죠. 3인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짧은 이야기였거든요. 3개월 정도의 연재 기간이었었고 그리고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엔 좀 그런데 약간 정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이야기에 여러 가지 협업이라든가 계약 조건이라든가 포털에서의 연재,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기타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침 이제 최근에 출판이 됐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3인칭을 들고 왔습니다. 그 말인직선 거꾸로 말하면 작가로서 해왔던 작업의 여러 면면들, 여러 공정들을 모두 다 한 번에 거쳤던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역시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아, 네. 저는 투머치 독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책 출판까지 끝난 3인칭이라는 작품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이 3인칭이라는 작품을 처음 구상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책으로 냈는가? 이 중간에 모든 과정들을 한 번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컨셉이 있는 지도예요. 실제로 작가가 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들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작업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 단계에 들어가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3인칭이라서 간단하게 오버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제가 책을 두 분한테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할까요? 네? 저희가 할까요, 그럼? 네. 그래서 홍간진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종범 작가님이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죠. 챕터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챕터 10개에 0번. 1번부터 시작하는 게 꼬마비 작가님이라면 0번에 해당하는 3인칭이라는 작품의 프리뷰? 오버뷰를 해볼까요? 하시죠. 어떻게 홍간진 선생님 잘 보셨어요? 네. 다 읽었죠. 꼼꼼하게. 네. 어찌나 꼼꼼하게 읽어보라고 장부를 하든지.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제가 심지어 웹툰하고 두 개를 같이 놓고 같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 폰트가 달라졌고 어디 뭐가 하나 더 들어갔고 다 발견했는데 그런 걸 원하셨기 때문에 잘 봤습니다. 다시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진짜 걸작이긴 했어요. 정말 다시 봐도 대단하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야동인지 모르고 보기 시작했던 영상 속에 어떤 여성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빠진 여자는 일본에 있는 여성이고요. 마침 그 친구는 일본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의 집에 얹혀 살면서 수시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그 영상 하나로 잠깐 봤던 여성을 찾아내기 위해 여정에 오르죠. 자기가 본 것은 그 영상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여자를 직접 만나고 싶어졌고 사랑에 빠지게 돼서 그 사랑을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끊임없이 그 영상 속에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토대로 그 여성의 반려질을 훑죠. 그래서 일본의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결국 모르던 걸 많이 알게 되고 그 여자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한 사람을 찾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찾는 한가운데,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는 어떤 여정은 모험이고 어떤 여정은 발견이 있다면 이 여정의 한가운데에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느껴지고요.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에 대한 작가의 어떤 입장, 작가의 의견 이런 것들이 다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하나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묶이니까 좀 더 이렇게 딱 한 손에 잡히더라고요. 맞아요. 보기는 훨씬 편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되게 압축을 잘해주셨는데 노조기라는 주인공과 권종원이라고 하는 주인공 사이에 그 간극이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권종원이라는 주인공은 너무나 그것에 대한 것을 많이 아니까 오히려 그 노조기의 사랑을 그게 아니야 라고 뭔가 반대되는 대척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일반 사람들의 흔한 상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반응을 보여주는 캐릭터죠. 권종원이. 그리고 노조기는 오히려 그런 식의 흔한 정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순수한 야동을 보지 않는 캐릭터. 네. 순수한 정수화 같은 그런 식의 인물이었어서 오히려 편견 없이 누군가를 대하고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이 단행본 책에서 보면 그 일기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읽어볼수록 그래도 굉장히 그 힘든 것들이 세세하게 쓰여져 있는데 좀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편견에 대해서 깨트리, 편견에서 좀 떨어진 입장에서 그 사랑을 바라보곤 있지만 본인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네요. 네. 자유로울 수 없고 이게 대체 뭘까라는 생각에서 좀 답답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죠. 스포예요? 아니. 스포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들어보면서 느낀 게 웹툰 3인칭은 이야기의 절반이었구나. 네. 맞아요. 그 나머지 이야기의 절반은 책으로 나온 3인칭에 함께 제공된 노조기의 일기장입니다. 실제로 그 웹툰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거대한 이야기의 정말 정확히 절반이라고 전 느꼈어요. 네. 거기서 일부러 덜어낸 것 같은 또 다른 이야기를 일기장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단행본 형식의 3인칭이 가장 좋은 미덕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 책으로 된 것을 일기장까지 같이 보니까 완결된 어떤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저에게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조기가 쫓아가던 여성이 av 배우였죠. 모르고 시작했다가 여정 중에 알게 되죠. 즉, 주인공은 그 여성을 엿보다가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추적하는 과정이 생기고 그런 노조기를 권종원이 엿봅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독자가 엿보게 만드는 형식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3인칭이 여러 번 중첩되는 이야기라고 전 느꼈고 대충 맞나요? 네. 저도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기까지가 완전한 완성이다라고 보신다라고 그러면 그게 맞고 또 어떤 분은 일기는 필요 없어. 만화로서 이 이야기는 할 이야기를 다 한 거야. 물론 약간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지언정 이라고 느끼신다면 저는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야기를 만드는 만화가가 이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각자의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두 분께서 그렇게 보셨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정답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희 꼬마비 작가님이 꾸준히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가치관이죠. 입장이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존중하죠.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저희 꼬마비 작가님하고 저하고 한 10년 정도 알고 지내면서 이 정도로 만화에 관한 얘기를 오랫동안 많이 해온 동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얘기하면 할수록 만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정반대 방향인 경우가 되게 많은 작가입니다. 기조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정도로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 친밀하게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동료가 또 그만큼 적은데요. 즉 중요한 건 저하고 꼬마비 작가님이 다른 입장과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저는 사실은 어른이 되고 되게 드물게 겪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갑자기 좀 네. 그러니까요. 너무 감탄에 빠진 나머지 리액션을 잊었네요. 이래줘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들으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강추합니다. 3인칭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영 챕터를 지나서 꼬마비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는 구상입니다. 1장. 구상 꼬마비 작가님. 구상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후기에서도 밝힌 바가 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안 한다고 했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가족 중에 외가로 일본인이 있어요. 후기를 보니까 사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집안의 분위기와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일본을 바라보는 그 괴리감이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사실 제 나이대에 어린 시절을 역으로 반출을 해보면 일본이라고 하면 굉장히 반 그렇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반감을 네. 반감이 많죠. 반감이 많죠. 죽고라도 할라 치면 일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 완전히 꼭 이겨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과 집에 와서 어쩌다가 사촌동생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이랑은 일본 그 사람들은 그냥 일본인들이에요. 그런데 가족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괴리감이 굉장히 낯설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객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행운을 약간 선천적으로 갖게 되지 않았나 이거 진짜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 경계에서 살았는 경험을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살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왔지만 예전부터 약간씩은 녹아있었는데 전면에 내세운 이야기가 3인칭인 거죠. 그 뒤에 나온 PTSD 최근에 완결한 PTSD 같은 경우도 물론 대마도라는 일본이 배경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다루지는 않나요? 그건 약간 달라요. 배경으로서의 어떤 일본이라면 여기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본이 그렇죠. 그런데 저는 3인칭이 사랑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인간이 인간을 알아 나간다는 것 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일본과 한국이라는 맥락이 거기에 중요했나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닮아있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색다른 그렇죠. 많이 다르지. 우리나라에게는 한국에게는 그런 대상에 두 군데가 있죠. 일본과 북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상 단계에서는 어떤 모양새로 시작을 했나요? 처음에는 제목이 3인칭이 아니었었어요. 아는길이라는 제목이었고 아는길 원래부터 알고 있는 길 아는길 줄여서 아는길 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이야기의 뼈대가 세워지고 살이 붓기 시작하면서 3인칭으로 바뀌게 됐고요.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였었어요. AV 속에 여성에게 마음을 뺏긴 한국의 한 남성이 이 여성을 찾아서 일본까지 간다 라는 거고 이야기는 약간의 추리극처럼 진행을 시키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그 설정은 있었군요. 네. 첫 구상부터 원고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편하게 편하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 계기는 작가 개개인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경험이 직접 경험일 수도 있고 간접 경험일 수도 있는데 3인칭 같은 경우는 직접 경험에 가까운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족사 그런 멘트사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춘기 시절의 한 꼭지를 얘기로 들자면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으로 고기심 있게 바라보는 시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춘기랑은 또 다른데. 네. 그렇죠. 2차 성진과 함께 어린 시절에 열광했던 만화와 20대 때 열광했던 만화와 지금 내가 열광하고 있는 만화가 다르듯이 그렇죠. 그때의 바라보던 이성의 이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렇죠. 20대 때 이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 이제 이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다르잖아요. 그게 비슷한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은 그렇기도 하지만 보통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세 시선 굳이 크게 나누자면 그 세 시선이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 상위층에 그러다 보니까 권종원이라고 하는 인물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사춘기 시절에 갖고 있던 이성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여과 없이 많이 녹아있는 편이고 노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 전 단계에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유흥업소 여성이 등장을 하잖아요. 수정 수정 본명은 수진 수진 씨 수진 씨의 시선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시선이랑 제일 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네. 기대는 내려놓고 예측은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의 단계라고 할까 저는 이제 꼬마비 작가님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이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진이라는 캐릭터의 모습이 닮아있다. 지금 현재는 현재 시점에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폭이 넓긴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은 중론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이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앞으로 더 견고해질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수진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처음 구상 단계부터 이 정도의 상황 설정이 다 나와있단 말이죠. 네. 구상 단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색깔 이라고 했을 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간색을 우리나라의 색깔로 생각하지 않나요? 붉은 악마? 아니면 백의의 민족이니까 하얀색을 생각하지 않나요? 기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뭐래요? 국방색이거든요. 국방색. 군인들이 있는 위장복색. 정말로? 네. 정말로.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길거리에서 흔하게 휴가 나와있는 군인들을 보고 휴전 상태니까 그렇죠. 많이 보는데 정작 외국에서는 군인들은 군사지역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아 그렇죠. 일상과는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잖아요. 분단국가였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좀 낯설면서도 한국하면 떠오르는 색깔 중에 굉장히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색깔이 국방색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일리 있네요. 일리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나는 분명히 다를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녹여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살아왔으니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시선에는 아무래도 제조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죠. 아무래도 저를 투영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에 구상은 그렇게 됐죠. 이제 상황과 설정 그리고 시점 앵글까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뭘 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구성을 시작했어요. 구성. 2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보통 이제 구성이라는 말을 웹툰 작가 지망생 분들이나 신인 작가 분들 같은 경우는 와닿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단어 자체를.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뼈대를 만들고 그렇죠. 설계도에 해당하는 큰 틀을 짜고 이런 여러 가지 컴포지션 그 구성이라는 부분을 꼬마비 작가는 어떻게 했나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작가 지망생인 분들한테 어쩌면 가장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라디오를 부탁을 드린 건데 처음부터 대서사실을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한 편짜리 단 편을 하자니 그것도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니고 짧을수록 어렵죠. 짧을수록 또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어지간한 볼륨의 이야기를 기승정별로 생각을 해놓고 들어간다라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인치행은 3개월짜리 이야기였으니 3개월로 처음 잡았군요. 네. 처음부터. 그거 궁금해요. 처음 이야기를 짜실 때 이거는 이야기 전체 덩어리가 한 3개월짜리 되겠다. 1년까지는 가겠다. 이런 큰 크기, 볼륨이 느껴지세요? 책으로 환산을 하면 편해요. 여권의 책으로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9세대다 보니까 웹툰에서 완결되는 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해요. 9세대라는 단어도 진짜 9세대 같다. 그러니까 나 9세대라고 생각하기 싫은데. 하여튼. 요즘에는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작가님들 모임을 이제 뜨문뜨문이지만 가서 뵙게 되면 태어나서 처음 본 만화가 네이버 웹툰인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그렇죠. 슬램덩프라든가 드래곤볼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웹툰 회사 담당자분들이요. 막내 담당자분들 중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요. 939495년생들이세요. 아 어떡해. 옆에서 보면 이런 분위기였군요. 리액션이. 진솔한 리액션들. 목소리만 리액션을 하시고 표정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변함이 없으신데요. 아 그래요? 왜요? 그래서 홍남지 보시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홍남지 선생님 지금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왜요? 꼬마비 작가님 본다고. 제가 엄청 긴장하고 와 있는 겁니다. 이말련 작가님에 이어서 또. 꼬마비 작가님. 두근두근하는 심정으로. 실수하면 어떡하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꼬마비 작가님 이게 사람이에요. 인간이고.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제가 지금 실수를 다 알고 살아서. 약간 본인의 그 백치미를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게 괜찮습니다. 이분이 뭐 이렇게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네. 아무튼. 하던 이야기로 이어가자면. 무섭네요. 무섭네요. 책 한 권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으로 나오는 걸 최종 단계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죠. 이전 작들도 거의 그랬어요. 그럼 이야기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야기를 처음 구상하실 때 머릿속에서는 책 몇 권 정도의 얘기를 하고 구성이 떠올라요? 네. 살인자 이응 난감을 했을 때는 세 권이 떠올랐고 S라인을 떠올랐을 때는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살인자 난감 때부터 그랬냐라 그러면은 그거는 거짓말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긴 호흡의 이야기는 처음 하는 거니까 하다 보니 아 우연히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정도까지가 된 것이지 사실 그런 계산을 정말 정밀하게 하기 시작한 거는 S라인 때부터 S라인 때부터요. 이건 몇 권 정도로 할 수 있겠다. 한 번 해보니까 이제 익은 거죠. 감이 잡힌 거죠. 그래서 사민친 같은 경우는 한 권이면 되겠다. 그리고 그걸 역산을 해보니 외베서의 연재는 3개월. 자, 끝내준다. 저도 뭐 그런 거 안 하는 편은 아니지만 오차율이 좀 넓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끝을 모르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가끔 있죠. 사실 뭐 작가님들 입장에서도 그게 좀 편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독자들도 보고 있으면 이제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당연하죠. 도대체 원피스는 언제 끝나는 거야. 등등. 베르세르크. 아무튼. 원피스의 팬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 좀 죄송합니다만은 독자분들을 위한 방송이라기보다는 작가 지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 정도의 분량이라고 떠올렸고. 한 230페이지, 50페이지 정도면 한 권이 되니까.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구성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구성 단계에서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일단은 책을 완성 단계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만 책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항상 고민해요. 그 얘기를 수년째 들어왔네요. 저의 마비 작가님께. 그러니까 웹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편집도 물론 있죠. 그렇죠. 그 스크롤 편집으로 많이 나왔던 양윤순 선생님의 천인을 해석도 있었고. 그렇죠. 강풀 작가님의 연출도 비슷한 것이 있었고. 여러 것들이 있지만은. 윤태호 선생님도 계셨고. 저는 책을 최종 단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책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항상 좀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시죠. 3인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반과 종반의 프로로가 에필로그를 이런 식으로 배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설정을 하고 중간의 이야기는 그러면은 이 정도 챕터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기승전결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이 3인칭 책은 역순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거꾸로 봤을 때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책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한 9번 정도쯤에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구성을 그렇게 하게 됐고요. 만화라서 가능한 만화이기 때문에 더 만화책이기 때문에 흥미로울 수 있는 지점들까지 계산을 해서 구성이 된 거죠. 기승전결은 제가 굳이 청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구성 단계에서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사실은 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성 단계에서 어디까지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3인칭을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 거는 한 권 분량이면 구성 단계를 다 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3권, 4권, 5권 이렇게 되면 어렵죠. 그 세세한 부분을 다 미리 설정하고 가시기가 쉽지 않겠지만 한 권 정도라면 전체 구성을 미리 해두고 작업을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종공 작가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완결을 하면 큰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완결이라는 게 누군가는 몇 십 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망을 하신다라 그러면 한 권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한 권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전체 구성. 세세한 부분까지 손을 댈 수가 있다. 구성 단계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오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려주십시오. 구성 단계에 대해서 정리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보니까 여기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언어의 문제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두 문화권을 그릴 거냐에 있어서 언어는 큽니다. 한글, 외국어, 일본어 표기나 반복되는 챕터마다 경고문이 있잖아요. 그 성인 비디오의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오프닝 부분을 약간 바꿔줘요. 이 부분은 사실 이야기랑은 좀 관계없죠. 그렇죠. 이야기랑은 관계없고 형식이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색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써먹어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배치를 하면 이야기에 좀 더 효과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하나의 장치인 거지 그게 구성에서 뭔가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이야기에 기승전결만 놓고 본다라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드린 얘기로 충분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작가님들마다 개개인이 갖고 계신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책의 시작을 논문 표지로 시작합니다. 끝은 이제 참고서적으로 끝내죠. 논문 한 권이라는 형식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시즌 1, 2 내내 그랬었죠. 여기서 얘기하는 구성이랑 형식이랑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건가 보네요. 이야기상의 구성과 형식.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정본 작가님이 주신 질문이 개인적인 색깔을 얘기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기승전결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요?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요. 왜 3인칭에서 보다 보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쭉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막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돼서 처음 등장하는 그 노조기의 모습과 중간 모습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러면 한 권 구성이니까 다 세팅을 하고 구성 단계에서 세팅을 하고 넘어가신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길게 끌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늘리자면.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한 권 분량으로 설정을 했으니 그렇다면 과거사는 이쯤에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쯤에서 한국에 잠깐 다녀오는 정도가 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한 권 분량의 구성이 다 끝나 있는 상태라 그러면 갖고 놀기가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독자들도 받아들이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교차하면서 뭔가 비선형적으로 시간들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복잡해서 알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권 기준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세 권짜리 이야기라고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편집 진행이 그렇게 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나왔던 이야기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13화로 끝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헷갈릴 법한 볼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볼륨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이제 재미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무거워가지고. 아니요. 꼬마비 장관님 본인이 얘기하시기에 조금 무겁고 진지한 얘기라고 느끼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될 만한 과정이라는 느낌이 들고. 꿀팁이에요. 이제 구성이 끝나고 나면 저하고 친숙한 공정이 시작되죠. 그렇죠. 구성 다음으로 어떤 공정을 하시는 거죠? 취재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취재를 합니다. 3장. 취재. 취재는 현장 취재도 있고 인물 취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마이크가 좀 먼가요? 살짝 멀어요. 3인칭은 처음에 취재 들어갈 때 인물 작가님이 같이 간 적이 한 번 있었죠. 저희는 그때 진짜. 같이 가셨어요? 3인칭 취재인지 모르고 같이 갔다가. 일본이? 저의 목적이 있어요. 일본 아니야. 한국에. 아래서. 같이 갔다가 처음으로 이 소식을 들었죠.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본 AV 전문가가 계세요. 리뷰를 하시거나.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을 건너건너 소개를 받아서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인물 취재에 가깝죠. 그리고 현장 취재 같은 경우는 일본에 실제로 가서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사이타마연의 가와구체라든가 이깨부끄러우 토부네리마 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좀 찍고. 그분도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취재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본인 말씀하신 거군요. 취재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다녔다. 미음님. 제가 이제 이름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미음님. 미음님을 뵙고 그분한테 이런저런 실제 일본 AV 업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AV 배우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등을 이제 좀 귀동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네. 그렇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의 경우는 취재 장소의 주인을 보고 싶어서 간 거였어요. 취재 장소의 주인이요? 장소? 네. 취재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의 주인이 제가 이제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따라갔다가. 그 장소가 또 특별한 장소였나 보네요. 누가의 집이었어요. 그 취재원을 소개시켜주신 분이 모 기자님이신데 그 기자님한테 이제 동훈장과님은 더 흥미가 있었고. 그분 지금 저의 취재원이시죠. 아 진짜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집에서 이제 어쩌다 보니 넷이 모여서 AV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하고. 질문도 드리고 답도 얻고. 그렇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인물 취재는 사실 그 정도였었어요. 제가 실제로 일본 AV 배우분을 뭐 뵙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고. 네네네. 그래서 취재, 인물 취재는 그 정도였었고. 그리고 아 유흥업소 관련된 에피소드가 중간에 잠깐 나와서.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취재를 하셨나. 그 아는 선배가 유흥업소를 하시는 건 아닌데.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아는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실제로 그 뭐 롱싸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인물 취재가 이루어졌죠. 네네네. 뵙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여쭤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3인칭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묻어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취재는 그런 것 같아요. 이룡훈 작가님이랑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네네네. 취재한 것이 다 이야기에 녹아들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몇몇 가지 것들은 그냥 체화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취재를 100을 했어요. 느끼게. 딱 잘라서 할 수는 없지만. 느낌상 한 100 정도로 했다면. 작품에서 보여지는 건 대충 그 중에 몇 정도 돼요? 저는 30 정도 하면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네. 비슷하네요. 저도 30 얘기하거든요. 이 비입. 이거 항상 맞는 건 아닌데. 취재한 것과 쓰이는 것 사이의 비율이 1에 가까워질수록. 전 좀 이야기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더 조금 쓰였다는 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잘 취재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더 적은 양이 쓰여졌을 때. 그게 사실은 더 많이 취재하고 조금 쓰는 거고 양쪽 다인데 이만큼 취재해서 그걸 다 썼어.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운이 너무너무 좋은 경우 아니면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이야기가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큐멘터리가 또 그래요. PD 수첩은 몇백 시간 촬영하고 45분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목적이 거기에 가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느냐는 다른 지점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30 정도 쓰이면 정말 많이 쓰인 것 같고. 그렇죠.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인물 취재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인물 취재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장 취재인데. 현장 취재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예요. 그곳의 정석, 공기, 냄새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야기에 당연히 드러나지는 않아요.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곳의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데도 일단 그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의 저와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제가 만드는 이야기는 확실한 차이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나 느끼지만 매일 공정보다 느껴지는 건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작가야. 완벽주의자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 될 수 있지만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그런데 제가 경계하는 지점이 있어요. 뭔데요? 이것이 마치 정석이나 왕도나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랭보와 해밍웨이의 차이 정도? 그렇죠. 랭보는 사람이 죽어야지만 이 죽음을 노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어떤 그런 바다 낙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그대로 묻어나는 게 노인과 바다 같은 작품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두 작가를 극단적인 예로 내는 거는 그거예요. 이거에 있어서는 경중은 없다. 이런 작가다 나는 이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거를 처음 느꼈던 건 살인자 이응 난감을 연재하실 때 주인공이 도주하는 도주로를 실제로 본인이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을 때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의 취재는 이런 느낌이구나. 아무튼 되게 많은 인상을 남겼었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취재 단계에서. 지금 이 샤민층에서의 취재는 약간 아름아름해서 아는 분이 계셨으니까 오히려 취재가 조금 다가가기가 쉬우셨을 것 같은데 다른 식의 방식의 취재의 경우에는 어려우신 적이 없으셨나요? 만약에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안 될 경우. 취재가 쉽고 어렵고는 없고요. 취재는 항상 어려워요. 취재는 항상 어렵고. 이거는 제 이야기 어디에서도 쓰인 적이 없었던 취재인데 그냥 해프닝을 말씀드리자면 뭔가 새로운 가게가 오픈을 하면 앞에서 댄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야기에 등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분들을 취재를 간 적이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에게. 이번에는 아름아름의 경로도 없었고. 그냥. 그냥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음료수를 좀 사들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들도 이제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쓱 가서 실례합니다. 저는 이제 만화 그리는 사람인데 혹시 좀 취재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이제 거부 반응이시죠. 나레이터 모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거부를 하셨는데 제가 한 이틀, 삼일 계속 찾아가니까 나중에 궁금하셨나 봐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시냐 해서. 이 지점에서 벌써 대단하긴 하다. 그러니까요. 보통 잘 못하세요 그렇게. 좀 뻔뻔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뻔뻔해줘야죠. 그래서 그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얘기에서 전혀 쓰이지 않았지만 제가 하나 또 얻게 된 건 뭐냐면 이 나레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꺼려하는 무대는 어디일까. 어디예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유흥업소인가요? 유치원 앞에. 뭐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홍만이 선생님이 굉장히 근접해요. 성당? 아니요.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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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은 그 자체가 축제예요. 그래서 좌판을 깔고 거기서 이제 하기 시작하시면 동네 어르신들이 돗자리를 들고 하나하나들 모이셔서 쫙 펴놓고서는 박수를 쳐가면서 감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나레이터 모델 분들이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직업이시잖아요. 하지만 정작 대로변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냥 견륜줄로만 쓱쓱 보는 거지 대놓고 보지는 않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가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감상을 하라고 싶죠. 그러니까 길에서 할 때는 그분들은 시선의 중간 지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시골에서 하면 시선이 펼치니까 시선의 종착력. 되게 부담스러우시겠구나 오히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린이들도 약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재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의 이제 뭐 팩트가 아닌 팩트지만 이야기에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나중에 쓰실 수도 있고 좀 축적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캐릭터를 설정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폴더 같은 거예요. 폴더. 폴더 정리를 가끔씩만 해준다면 점점 쌓여가는 소스는 많아지는데 취재도 근육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얻어내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본인의 후기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취재는 아무튼 꼬마비라는 작가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 이 취재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게 남아있나요? 남은 거 그냥 재밌었던 얘기? 뭔데요? 얘기해줘요. ptsd를 취재하러 대마도를 갔었는데 나 같이 가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가게 되는데 나 같이 갈 수 있었거든요. 아깝다. 못 가게 되는데 정말 웃겼던 게 이거 진짜 뭐 사실 이야기랑도 관계없는 얘기예요. 대마도를 갔는데 대마도를 가서 이제 호텔 체크인을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어디서 봤지? 계속 봤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삐처리 해주실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전 MBC 사장 김재철. 대마도에서 봤어요. 대박. 근데 그거를 왜 삐처리를 해요? 그러니까요. 상관없어요. 놀러 왔더라고. 누구랑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따라다니는 사람? 수행비서 같은? 약간 수행하는 듯 하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어머. 신기해라. 그리고 그때가 시국이 되게 하수상할 때였어요. 탄핵 정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와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 삐처리 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웃긴다. 사실 이거는 취재를 하면서 얻어낸 건 아니고 그냥 취재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해플링. 대마도. 모스버거 좋아하는데. 모스버거는 명동가도 있으니까. 제가 처음 먹었을 때가 대마도에서 먹어서. 저는 그때 한여름의 대마도에 스트라이더 자전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몸을 다 노릇노릇 익혀가지고 왔죠. 다음 주에 하세요. 다음은요? 아니 아니. 안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취재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반드시 그 취재 목표로 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것들이 얻어 걸리기도 하는 게 취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알겠습니다. 취재 단계는 이 정도로.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있으셨겠지만 딴 데로 세기보다는 다음 공정을 얘기해보죠. 그 다음 공정 취재가 끝나면 이제 원고를 들어갑니다. 원고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조금 달랐던 게 협업의 과정을 겪어야 했어요.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죠. 그 전에 이제 제수 작가님과 진행했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사주도 있었고요. 사주는 이 전입니까. 이 후. 삼인칭 후에 사주. 삼인칭이 천적 다음이니까. 아 그 천적이 있었죠. 천적. 그래서 원래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모 작가님이랑 삼인칭 전체 이야기를 다 그분한테 맡기려고 했었어요. 아예 글만 쓰시고. 그렇죠. 그림 콘티까지 다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한국인은 한국식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약간 오세영 작가님의 작화 같은 느낌으로. 네. 뭐 스타일에 그런 게 있긴 하죠. 노조기와 권종원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리고 일본인으로 등장하는 나카지마 후미메나 아니면 뭐 기무라나 아니면 그 AV업계의 선배라든가. 선배들. 이런 사람들은 일본 그림체로 그리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화풍이 하나의 이야기에서 공존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것도 멋졌겠네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캔슬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차선책으로. 그러면은 이야기의 그 본문이 되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고. 그 앞과 뒤를 일본의 색깔을 최대한 풍길 수 있는 그런 작가님을 섭외를 해서 전체 공부를 맡기자. 물론 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색이. 일본색이 뭐냐라고 하는 논제는 언제나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지금 이종본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가늠이 됩니다만. 저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지. 호라고 하는 전작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억수씨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호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일본의 이 채널에서 가져온 원작을 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어내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의 무대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일본의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계속 느꼈었어요. 이야기 자체가 원작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다라 그러면 이 다음이지만. 바로 이어서 3인칭을 한번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의뢰를 드리게 된 거죠. 협업. 억수씨 작가님 말고도 많이 시도를 하셨었다가 잘 안 된 걸로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웠던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참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림 작가가 7, 글 작가가 3 구조로 알고 있어요. 보통 많이들 그러죠. 그런데 저는 5대 5를 고수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뭔데 5대 5를. 글작가로서 5. 그림 작가 5. 보통들 하는 얘기보다 좀 더 많은 배분율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변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입장이죠. 입장.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림 콘티를 굉장히 철저하게 짜서 드리는 편이에요. 소품이 됐건 표정이 되었건 손의 위치 이 뒤에 어떤 배경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지정을 해서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이 정도의 배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5대 5를 고수를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조금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라 그러면 내가 이런 입장인데 내 입장만 고수하는 건 업계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통으로 다 계산을 해드렸어요. 고루로그와 에필로그를 아예 고루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주를 드린 거죠. 외주를 한 거네요. 새로운 방식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게 작가를 지금 이제 시작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해법이 되지는 않겠죠. 네. 그렇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차선책을 두고 선택하시는 것도 좀 생각이 폭이 넓어지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인칭 책의 후기에 보면 억수 작가님의 후기 부분에서. 네.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배우같이 철저한 디렉션에 기반해서 배우가 연기하듯이 그렸던 경험이다. 저는 나 어떤 건지 알아요.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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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c수 작가하고 같이 표법을 하셨잖아요. 네. 꼬마부 작가님이. 그리고 박재수 작가는 저랑 룸메이트를 오래 했죠. 작업실도 같이 썼죠. 절친이에요. 가끔 얘기합니다. 이를 꽉 물고. 이를 꽉 묻는다는 거에서 뭔가 느껴지네요. 익숙한데. 그런 식이었다.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반대로 꼬마부 작가도 가끔 가다가 이를 꽉 안 문. 꽉 물고 얘기해요. 그 가드 제가 있죠. 근데 협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부분에서 욕심을 내시고 한 부분에서 포기하시면 돼요. 그건 재미있는 얘기네요.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이 만든 이야기고 본인이 상상한 이야기니 여러 부분에서 욕심을 내시라고 하는 건 스토리를 생각하시면서 그림 콘티에도 조금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모로. 그리고 한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는 그분의 색깔한테 맡겼다라고 하면 본인의 색깔을 덧입히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여러 부분에서의 욕심은 내가 만든 이야기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일단 맡긴 이상은 포기하자. 소통을 잘 돼야 될 텐데. 억수씨라고는 괜찮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만화가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혜택 중에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화가 생활을 그래도 지금 근 한 10년? 그 정도를 해오다 보니 저랑 비슷하시죠. 자연스레 인맥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맥이 어떤 분들한테는 침묵질이라는 그런 걸로 좀 불편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긴 인맥으로 뭔가 하나하나 해나간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냥 그 정도로 눈 감아주시면 안 되나? 작품을 왜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배분일에 대한 간단한 언급까지 하셨고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나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아, 이건 제안이 되겠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랩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5장 제안 이건 참 작가들이 쉽게 간과하지만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지금까지는 이제 만화를 만화를 그려야지 만화를 그려야지 하다가 갑자기 어른의 세계로 훅 들어가는 그런 공정이잖아요. 제안 제안 어딘가에 연재를 하고 싶다고 넣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제안의 단계를 이 부분에 와있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이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보통은 제안 통과되면 연재 준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이야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을 한다는 거는 좀 저는 이상하게 생각되거든요. 그 준비가 어디까지냐가 작가마다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협업까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이 분과 제가 협업을 할 겁니다. 라는 거기 단계에서 제안을 넘는다. 네. 제가 제안 저에게 제안의 단계가 어디냐면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되게 멋지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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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준다. 듣고 싶다. 빨리. 아무튼 되게 제가 농토부에서 들었던 다른 작가에 비해서는 제안 단계가 좀 뒤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모르겠어요. 협업 단계가 제안 앞에 있다는 게 이상이 아니라 좀 의외라고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돈이 왔다 그랬으니까 네. 그런데 그 협업 단계 말고 그 전에 이제 구상 구성 다 끝난 상태에서 제안이 들어가는 거는 그건 맞죠. 그건 맞지 않나요? 이야기는 짜죠. 구상 구성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취재 협업 그 뒤에 제안이 있다는 게 네. 아니 취재까지도 취재까지도요? 저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는 취재들 초벌 취재 본 취재 후속 취재로 나누지만 제 사용은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자꾸 하니까 애매다. 아무튼 초벌 취재는 하고 제안을 하는데 형이래. 작가님처럼 자세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제안을 넣으면 아무래도 안 쓰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아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궁금해서.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는 왜 여기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을 하지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어디서가 논제가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네이버 안 되면 어떡하나요? 진짜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면 뭐 다른 데다 제안을 넣을 수도 있겠지. 근데 다른 데서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저는 항상 최종장은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죠 뭐. 최종 그럼 나 혼자 내야지? 아니. 단행부. 아니. 블로그. 단행부? 아. 블로그. 네.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데뷔한 것과 다름없으니까. 독자는 만나고 책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네요. 아니요. 아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궁금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제안이란 단계가 작가보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정도로 같아요. 그런데 나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세요? 아니. 이야기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해야지 설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신업 단계에서 통과되는 제안도 있고요. 뼈대가 나와줘야 통과되는 제안도 있고.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 볼게요. 요즘에는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5화 길게는 8화 이상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 학생들을 작업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제안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포트폴리로 만들면 연락이 오니까 또. 네. 그러니까 제안에 대한 것들이 지망생 분들에게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옵션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 하고 그냥 냅둬버리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사실은 데뷔하는 단계에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몇 년을 하다 보면 제안이라는 공정이 점점 명료하게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차기작을 준비할 때는 데뷔 준비할 때랑 다르게 일단 원고를 8화까지 준비해놓고 제안을 넣는 경우는 없죠. 나 이거 하면 안 되나 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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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홍합유 작가는 이렇다. 네. 저는 그리고 제가 그냥 저는 작가님이 아니니까 작가로 데뷔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안이라는 것 자체도 책을 쓸 때도 그냥 이 제안이라는 단계가 나한테 꼭 필요한 어떤 단계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질문을 한 거. 재미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미있습니다. 김동화 선생님의 빨간 자전거. 맞나요? 네. 빨간 자전거 맞나요? 맞아요. 그거는요. 원고 전체 만족까지 다 만들어 놓고 제안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이만한 원고 더바를 들고 출판사에 가셨거든요. 즉 이거는 작가마라 다른데 누군가한테 이걸 연재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그 작가에 대해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렇죠. 꼬바비 작가는 여기까지는 와줘야 누구한테 제안을 넣을 수 있는 작가라고 이해가 되네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해가 많이 됐어요. 연재 요일이나 고려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18금이었잖아요. 네이버에서 18금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을 들어가는 거죠. 제안을 하면서. 주로 어떤 걸 제안하세요? 뭐 일단은 이 이야기가 연재가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편집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깎아내거나 아니면 덧붙이거나 하는 공정이 필요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18금이었으니까. 그리고 프로로그와 에필로그가 약간 미리 완성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조율을 많이 해야 했어요. 정사 장면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 부분들을 처음에는 모자이크 처리했다가 그 다음에는 모자이크로도 안 된다고 해서 옆에 있는 화초로 가리거나 하는 등의 그걸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다 뺐죠. 다 뺐죠. 다 걷어냈어요. 노조기의 뒷모습으로 끝냈죠. 노조기는 안 나오잖아요. av. av. 정사신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그걸 보고 있는 노조기의 뒤통수 컷으로 쳐버리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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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프로로그에서. 프로로그에서. 맞아요. 나 지금 에필로그를 착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걷어냈어요. 다 걷어내고 그리고 이거를 18금으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도 조율을 해야 했고 요일은 무슨 요일로 하느냐 고려면 또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하냐 기타 등등의 것들을 조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안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통과된 다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가 된 다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유롭다 그래야 되나 마음이 넓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보통 이제 신인 작가님들이나 지망생들의 경우는 역으로 매체가 제안하는 것에 많이 좀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약간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심리적 의뢰에 처하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이제 기성 작가거나 아니면 꼬바비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기준선을 스스로 많이 스스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안과 협상 단계에서 맞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안 되면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야지의 공정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안 돼?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해야지. 아니 좋은데 고려가 본인이 생각한 기준보다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나 이거 안 맞나 봐. 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본인의 기준을 맞아야 되죠? 아니 그럼 다행이고 좋은 거죠.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 질문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아니 편집을 전제로 하고 편집을 전제로 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를 가서 만화를 그려도 규제는 있어요. 그렇죠. 한계는 존재하고 그것이 고려가 됐건 표현 수위가 되었건 아니면 길이가 되었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뛸 수 있는 만큼은 뛰자라는 게 제 기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천정에 머리로 부딪히는 벼룩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머리로 부딪힌다고 해서 덜 뛰지 말고 부딪히더라도 계속 뛰어보자.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 얼마 주세요 라고 질렀다가 안 준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 주세요. 저 여기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안 돼요. 그럼 여기까지 표현하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유연하시네요. 유연하시구나. 그렇게 따지면 유연한 것 같아요.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고집하고 싸움부터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런데 아예 이건 여기서 연재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제 경험이라서 조금 사적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고려라든가 표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다른 이유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안이라는 재미있는 공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일단 같은 과정을 겪었던 다른 작가님들의 조언을 구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18금이었으니까 하의권 작가님한테 그때 도움을 청했었어요. 그런데 도움이라고 하는 게 큰 건 아니에요. 작가님 지금 하고 계시는데. 스퍼맨. 스퍼맨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완전판이 있고 일반판이 있더라.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이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이런 과정을 겪어서 본인은 이렇게 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 나는 굳이 완전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정도의 이제 스스로의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마저도 아까 전에 협업 단계랑 비슷하게 제가 이제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아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 지망하시는 분들께서 제안을 넣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라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질문을 해도 되지 않나? 기성 작가들에게? 중요합니다. 웹툰스쿨이 그 역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내주세요. 질문하시고. 왜냐하면 저때도 기성 작가 분들께 연락하면 답 안 왔어요.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바빠서 다 못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망생 분들은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위축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기성 작가 분들 이런 거에 대해 질문 받고 최대한 도와줘야 됩니다. 저 그거에 맞다가 보고 저희 팟캐스트가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네이버에서 조금 짧은 이야기 그리고 18금 그리고 협업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부합되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꿈바비 작가님께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제안을 또 이런 데서. 그런데 그 이외의 질문은 제가 답변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깔끔하게 답을 해 주실 거잖아요.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드디어 독자들이 알고 있는 그 공정이죠. 연재가 시작됩니다. 네. 6장. 연재. 연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연재는 3개월 동안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모든 것들이 추격적으로 흘러갔어요. 독자들의 반응과 그리고 미리보기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제 완결까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죠. 그렇죠. 훅 지나가죠. 3개월이면. 뭐 1년 연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재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추격적으로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독자들의 반응도 그랬었어요. 좋은 반응이 있다가 한 주는 완전히 막 악플로 뒤덮이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다음 주로 가면 재밌다. 또 그다음 주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파도치듯이 그런 것들이 3개월 동안 함축적으로 일어났죠. 그 연재 일단 연재 전에 그거부터 궁금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이브를 어마어마하게 만드신다고 해요. 유승진보다 더 해요. 진짜요? 승진이보다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아니요? 3인칭은 완결 다 해놓고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이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3개월치예요. 횟수로 치면 13회 정도 차고 끝이 나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반응을 했을 때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거든요. 나 여기는 안 맞아. 보통은 몇 달치가 됐건 끝을 내고 연재를 들어간다는 게 익숙하지는 않은 작가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방식의 작업의 장점을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분명히 세이브를 여유 있게 만드시는 편이에요. 선제작을 하신다거나 그게 1년치 이야기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1년치를 선제작을 했다라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도 그건 괴물이에요. 그런데 했던 얘기 계속 해도 돼요. 한 번 물량이니까 그것이 가능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이야기의 구성이 끝나 있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했다. 저는 진행자로서 예상 가능한 질문을 대신 던지는 겁니다. 선제작 혹은 세이브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계화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생들이거나 지망생 혹은 신인작가의 경우 연재에 당장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게 궁금하죠. 고려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제가 평소에 소비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모았다. 아 진짜요? 정말 소비가 없어요. 그런 답을 알고 싶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통제하는 것이다. 소비를 통제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는 자연적으로 뭔가 다람쥐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 아 싸우는다. 입안에 따람쥐가 하나씩 빼먹고 있죠. 제가 뭐 어마어마한 지방에 준 재벌 재벌까지도 아니고 유지? 유지의 아들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갑자기 왜 반전이 있어? 반전? 난 유지의 아들이다. 아닙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한 식으로 웃기시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요. 그러니까 풍요롭다 풍요롭다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풍요로워지진 않아요. 그럴 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벌 때 벌 때 많이 쌓아두고 소비가 덜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좀 현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작가 준비생이었다가 3인칭으로 데뷔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유지 중이죠. 작가 생활 기성 세대잖아요. 그렇죠.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구세대 적금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쌓였어요. 쌓인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관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세이브는 현재 내가 생계가 가능한 선에서 하는 것이 일단 맞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살인자 이응 난감으로 데뷔할 대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좋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면 제가 답이 그나마 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들었어요. 이종모문 작가님이 항상 제시하는 솔루션이었어요. 현실 세계에서 등 돌리지 않고 항상 아르바이트하고 항상 일을 놓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그것이 뭐 100만 원이 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고 그냥 다 하면서 내가 밥 먹고 내가 몸 누울 수 있는 월세 낼 수 있을 정도의 일라 그러면 닥치지 않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만화를 그렸는데 사실 이마저도 약간 꼰대 같은 이야기이긴 하죠. 아닙니다. 이 맥락에서는 저는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거에서 등 돌릴 수는 없죠. 그렇죠. 정말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래 왔다. 그 질문은 이제 정리를 하고 3개월이라는 압축된 기간의 연재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게 있나요? 연재가 압축되어 있으면 3개월. 연재가 압축되어 있어서 달라진 거는 딱히 없고요. 제가 연재하는 동안에 조금 당황했던 거. 뭔데요? 독자들의 반응 중에서 노조기를 욕하는 독자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욕하는 지점이 제 예상하고 너무 달랐던 거예요. 당연히 뭔가 스토커 같은 짓을 하는 주인공이야. 기분 나빠. 저런 짓을 하다니 저는 이런 쪽으로 뭔가 기분 나빠하실 줄 알았는데 친구한테 붙어먹는다고 그런 권종원에게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야? 네. 너무 많은 거예요. 권종원 집에 살면서 저렇게 지 혼자 착한 척해? 그 반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본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세대가 달라서 그런 건지 일본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놀러 오는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숙소를 제공하는 거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는 저는 되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실제로 꼬마비 작가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저도 친구가 일본 유학 갔을 때 그렇게 했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재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럼 기분이 상하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저렇게까지 재워주고 어쩌고 어쩌고 해줬는데 친구한테 저렇게 대해라고 하는 반응이 저는 제일 당황스러웠어요. 온도가 다를 수 있죠. 독자와. 다양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맞춰주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친구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만큼 지금 뭔가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나?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전 정말 느낌 그렇죠. 저희와 진짜 다른 온정이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시골인심 예전 같지 않은 이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를 대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는 뭔가 선이 그어진다거나 분명히 달라요. 그게 본인이 어떤 처한 환경이 워낙 팍팍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허용되는 누군가에게 친구를 할지라도 허용되는 그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힘든데 그렇죠. 내가 살기 힘든데 독자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다. 이 부분은 확실히 연재할 때 많이 느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반응과 다른 지점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는 좀 당황했어요. 당시에 그런가? 내가 역시 동시대를 살고는 있지만 내가 정말 기성세대구나 라는 느낌도 좀 받았고 그럴 수 있죠. 그 작품을 하실 때 느끼셨구나. 또 이 3개월 연재 기간 동안에 준비하신 얘기가 더 있다면 미리 보기 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리 보기 결제라고 하는 게 네이버의 경우는 빔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작가마다. 작가마다도 있지만 작품마다이기도 해요. 일단은 편차가 심하다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알아두면 좋죠. 그러니까 미리 보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반드시 안 해야 되는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본인께서 세이브 온 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아 나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거에 있어서 나는 그냥 독자들이랑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천적을 할 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유료 수익이 진짜 거울이 안 났어요. 뭐 한 몇백 원 정도 몇백 원이요? 네. 거의 안 났어요. 몇백 원이요? 약간 놀라운 얘긴데 그러니까요. 미리보기 수익이라는 것의 평균적인 어떤 수준을 제가 아는데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정리하면 이거네요. 내 작품의 정체성이 미리보기 수익이라는 형식과 어떤 관계에 있나 이건 좀 본인이 알아둬야 된다 느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자기 객관화를 하신다면 본인이 만드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미리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정도의 가늠은 좀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야기를 구성하시는 단계에서 그걸 가능해보시려면 미리보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해보고요. 아닌 것 같다. 그럼 이제 몽골을 깎아먹고 싶어요. 그래서 3인칭 때는 괜찮았어요. 네. 미리보기가 3개월에 불과했으니까 짧았지만 괜찮았다. 왜냐하면 이야기 자체가 워낙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함축적이잖아요. 이거 괜찮은 얘기예요. 요담을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죠. 바로바로 넘어가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지난할 틈이 없는 거예요. 지루할 틈이 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독자 한쪽들께서 저 뭐 많이 했죠. 미리보기 다 했죠. 그래서 많이 감사했죠. 저는 연재하실 때 전부 미리보기였어요. 계속 미리보기 다 했어요. 그거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미리보기는 하는 순간 중간에 한 3개월 3주 정도 어디 갇혀있지 않느냐 네. 진짜 정말 근데 그게 정말 작품별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천적과 3인칭만 해도 달랐다. 완전히 네. 알겠습니다. 듣고 있나 재수? 재수 도망간 재수야 너도 알아. 너도 한 번 롱톱에 와서 그러게요. 잘하게 한 번 나와주세요. 자 연재라는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작가는 다 끝났다고 느낄 텐데 그 뒤에도 여러 챕터가 더 있어요. 네. 역시 꼬바비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후기를 조금 다르게 꾸며보고 싶었어요. 후기 네. 7장 후기 아까 이제 이야기의 서두에 이용작가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제 이야기를 제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다른 작가들의 눈으로 보는 후기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처음 이야기를 만들 때부터 구상되어 있던 부분이었었고 그래서 구상 처음 구상 때부터 있었어요? 어차피 3개월짜리니까 그런 것들도 가늠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어요. 사실 이 나이대의 남자들이 여행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반대로는 끼리 잘 보내주지도 않고 아 그게 그렇구나. 근데 그 당시에 함께하셨던 팟캐스트 코끼리뼈의 공동체랑 같이 갔어요. 권혁수 작가님과 윤빌 작가님과 함께 가셨죠? 네. 같이 갔죠. 그래서 그 현장 취재의 장소였던 이깨북구로 토부네리마 가와구찌 그리고 아키아바라 까지 하루 만에 다 강행문을 했어요.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 고통에 대해서는 권혁수 작가님의 후기에 나와있습니다. 다 읽었는데 상상하시더라고요. 네. 피곤한 사람이네. 하하하하하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분들의 시선에서 본 노조기의 여정은 어땠을까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청탁을 드려서 네. 그 후기를 오롯이 그 연재 후기로 싣고 책에도 싣게 됐죠. 혹시 그 ptht 저 취재 네. 대마도 같이 가자고 저한테 말씀하신 게 네. 비슷한 이유에요? 나보고 같이 갔다가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고요 일시키라고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냥 같이 가고 싶었어요 나 같이 가고 싶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제가 친한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이종호 작가님이 계시는데 이종호 작가님이랑 같이 대마도 가서 나는 취재라고 해봐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경찰서 가고 검찰청 가고 이런 거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요 취재 별거 없지 뭐 가봉도 들어갔다 보고 막 근데 진짜 별거 없던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녁시간에 아무래도 좋을 테니까 그 저녁시간에 이제 같이 술 한잔하고 참고 거기서 이제 술 한잔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도란도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했었는데 다음 기회를 보겠습니다 김재철 씨만 만나고 왔죠 저 대신에 자 알겠습니다 그 후기를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셔서 또 다른 3인칭이 등장하죠 어땠어요 후기 후기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후기들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두 작가님 나와서 뭐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너무 좋았고 근데 다른 것보다 사실 이 부분은 제 욕심이 더 컸어요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 거 그리고 그 보낸 시간이 제 이야기에 녹아드는 거 그런 것들은 너무 강행군이었습니다 권혁수 작가님의 의견에 의하면 너무 끌고 다니던데? 막 이랬어 그 부분은 좋았어요 권혁수 작가님의 후기 중에서 그 노조기가 나카지마 후지심회를 만나고 공원에서 편지를 줄 때까지의 그 거리를 저도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노조기에게 이입할 수 없다 그 말은 그 노조기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미친 짓인데? 라고 느끼는 그 부분 이런 게 다른 작가 눈으로 본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는 되게 좋다 그게 좋았어요 그 이야기에 컨셉과 맞는다라 그러면 이런 것도 도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꽤 했던 거고요 강행군이었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빠른 인정 또 윤필 작가님은 멀쩡하게 보이시는 거 보면 권혁수 작가님이 좀 허약하셨던 걸로 윤필 작가님이 워낙에 그런 불만을 얘기 안 하시는 분인데 속으로 이를 꽉 물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자꾸 잘못하셨대요 가끔 잘못도 합니다 인간이니까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의 작품을 또 다른 3인칭의 눈으로 바라보게끔 만들고 싶었다라는 그런 욕망 알겠어요 후기까지 끝나고 나면 진짜 끝 아니에요? 종료죠 종료인데 뭐가 종료가 있어요? 후기 끝나면 끝이잖아 반행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단행본이 남았죠 아까부터 얘기했던 바로 그거 반행본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웹에서는 구현하지 못했던 편집을 이제 해보는 거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봤는데 일단은 일기를 따로 빼는 거는 부수적인 거니까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로그에서 처음에는 일본어를 그대로 한국어 발음으로 옮긴 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에필로그를 보면 아예 일본어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노조기에게 처음에 일본어가 어떻게 들렸을지 그리고 이 이야기에 끝까지 갔을 때는 어떤 일본어가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되는지를 좀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국의 재책 방식으로 그냥 우에서 좌로 가게 되는 거죠 좌에서 우로 그런데 에필로그는 일본의 재책 방식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웹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책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를 구현을 한 거죠 거꾸로 가서는 거꾸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화할 때에도 억수 작가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구현이 됐고 심지어 영상 플레이어도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고 네 영상 플레이어도 한국형 플레이어와 일본형 플레이어 네 맞아요 이런 사람이요 멋지신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책으로 만들었을 때 각 편의 제목의 폰트가 훨씬 이뻤다 정도도 있긴 한데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종료 후에 추가로 따라오는 거는 여러 가지 평론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평론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이번에 여러 군들께서 평론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호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만들었구라라는 자체가 약간 좀 자뻑을 갖게 하더라고요 자뻑 아닙니다 네 담론을 만들어내는 작품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아요 이 작품은 분명히 그랬죠 3인층의 주제 자체가 어떻게 타인의 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네 평론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것이 호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죠 주로 인상적이었던 평론이 있으세요? 인상적이었던 얘기 인상적이었던 평론보다 한 독자 개인 분의 의견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네 그 반행분까지 책이 다 나온 다음에 제 개인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저는 말씀을 주셨던 게 일기에 들어가 있는 해프닝인데 노조기가 일본의 러브 호텔에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청소를 하는데 이제 사방팔방에 똥이 튀어있는 거를 보면서 이제 그 호텔에 미리 일하시던 네 미리 일하시던 분들이 아 남자들끼리 오면 꼭 일해 라고 하는 해프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해프닝을 보고 굉장히 불편하셨나 봐요 네 게이 섹스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뭔가 처리를 하시고서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네 게이 섹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좀 불편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 답변은 딱 이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일본에서 러브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들었던 워딩이에요 네 그거를 왜 썼냐면 게이분들의 섹스가 지저분하다거나 하는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당시에 들었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거는 뭐였냐면 아니요 일반적인 워딩을 쓰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처한 노조기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해프닝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배치를 한 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분께서 이제 감사하게 또 수긍을 해 주셨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참 건강하다 중요한 건 이 대화죠 그렇죠 왔다 갔다가 있었다는 거죠 네 직접 독자가 작가에게 말을 했고 직접 대답을 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충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자분들께서 에스라이드도 그렇고 맞아요 편하게 앉아서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는 얘기들은 안 하세요 네 어딘가에 자꾸 걸려요 근데 그럴만한 소재나 그런 이야기의 주제를 다루고 계시잖아요 안 걸리는 데가 없는 소재잖아요 다 걸리지 네 저는 그게 굉장히 건강한 운동회나 신내는 술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상의 대운동회라고 느낍니다 음 집단지성이 부딪히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의 대체육관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노리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를 노리고서는 한다라고 그러면은 더 이렇게 하겠죠 의식의식 하겠죠 제가 요즘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다음 주에 안 하고 지금 해도 되죠 뭐 네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생각끼리 부딪히는 대체육관에 다들 살인무기를 들고 나오는 충격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 사실 거기서 충분히 사고와 생각과 대화의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는데도 치고 받는 게 아니라 찌르고 죽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름답게 보이네요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종류에 있어서 그렇게 다양한 평론을 받았는데 여기 원고에 재밌는 글자가 또 써 있어요 무슨 팬미팅이 팬미팅 제가 취재를 할 때 당시에 미흥님께서 일본의 전직 av예요 현직이 아니라 전직 av 배우분이 한국에 오시고 그분의 팬미팅을 진행을 한다 혹시 와줄 수 있냐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같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저는 못 갔죠 그때 못 오셨죠 갔어요 그리고 가서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바로 그 지점이죠 국내 av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명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 코스튬 플레이어로 활동하시는 닉네임은 제가 그분을 왜 어떻게 알았냐면 너무너무 하이퀄리티의 코스프레 사진을 자료 서치 중에 발견했는데 댓글에서 이분이 원래 av 배우였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팬미팅을 가서 보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리고 현장의 공기라든가 스님도 와 계시더라고요 스님이요? 그거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 억수씨랑 같이 갔어요 같이 초대를 받아서 같이 갔는데 이 행사도 행사인데 그분의 존재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스님의 존재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뭔가 아니 진짜 전직 av 배우님의 팬미팅에 스님 승복을 입고 오셨을 거 아니야 네 승복을 입고 오셨고 스님이 되시기 전에 팬이셨을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당신의 덕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오신 건지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저는 일단 중간에 나왔어요 일이 있어서 중간에 나왔는데 나중에 전에 듣기로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끝났다고 들었어요 다행이다 그렇죠 자연스럽네요 그래서 작품을 하는 내내 가설로 갖고 있었던 어떤 느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겠네요 나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가설보다는 확신에 가까운 예상이었지만 확신을 재확인했나요 그렇죠 네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하건 뭐 사람인데 그치 바르지 않을 텐데 왜 그럴까 여기서 왜 그럴까에 대한 그 대상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하나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제 꼬바부 작가 본인이 생각하는 최종 단계에 접어들죠 네 출판 출판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9장 출판 근데 제가 이 책의 책 날개를 보니까 물론 이 얘기도 들었는데 전에도 직접 들었지만 읽어봐도 되겠죠 작가의 말을 네 책 날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작가의 말 3인칭이 책으로 나오는 과정은 드문 경험이었다 어느샌가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스스로가 부끄럽다 배우고 깨닫고 고친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이전에도 웹툰 연지를 책화하신 출판하신 경험은 여러 번 있었는데 네 뭐가 달랐나요 그 얘기를 해주시겠죠 천천히 편하게 해주십시오 우선은 처음 책이 나왔을 때의 흥분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책이 모든 이야기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었으니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그랬는데 어느 틈인가 그냥 연지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책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게 굉장히 당연시 된 거죠 무뎌지셨군요 무뎌진 거예요 그런데 3인칭이 끝났는데 어디에서도 제안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겪는 일이시죠 그쵸 그리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거절도 당했어요 진짜 진짜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아 이번은 내가 조금 더 뭔가 해야 되겠구나 움직여야 될 일이 더 많겠다 이대로 가다간 제대로 된 끝을 낼 수 없다 뭐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나중에는 아 뭐 그래도 언젠간 책이 나오겠지 라는 생각이었다가 아 자비 출판을 해서라도 이야기를 끝내야 돼 라는 데까지 갔을 때 이제 유즈더마우스 측에서 감사하게도 제안을 주셔서 아 그렇다라 그러면은 더 고민할 거 없이 네 원래 예상했던 대로 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음 감사의 뜻을 담아서 일기를 붙여보자 음 3인칭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로 모든 게 다 끝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만들면서 처음에 이제 설정했던 뭐 이야기가 또 있을 거잖아요 네 원래는 웹소설로 연재를 하거나 아니면 트위터에서 연재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이 일기를 네 네 네 실시간으로 하면 딱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딱 맞겠다라는 생각에 아 진짜 치밀해 우와 진짜 치밀해 네이버 측에 제안도 해보고 네 트위터도 사실 제가 계속 만들어봤어요 노조계 계정 노조계 계정을 만들어봤어요 네 네 네 뭔가 안 맞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아 이야기의 순서와 이 일기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시점이 그치 좀 묘하게 어긋나면서 그쵸 뒤를 미리 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거나 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 이거는 그러면 그냥 접어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으로 나오는 게 결정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음 3개월의 일기 음 독자들이 보신다 라고 했을 때 과하고 넘치는 이야기일지언정 한시적으로 공개하는 거라면 괜찮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출판사 측에다가 떼를 썼어요 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마카지마 호미네 일기까지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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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부록 별책을 만들게 됐죠 처음에 딱 폈을 때 편지지가 떨어져가지고요 저도 일본어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열심히 구글 번역으로 찍고 있어요 아 진짜요? 나중에 다 하기 전에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노치에게 발견해가지고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없었으면 진짜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좋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평소와 다르게 쉽지 않게 출판이 됐어요 출판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셨고 어땠습니까 그 다음 출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신다면 어 디자인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담당 디자이너 분께서 책 너무 이뻐요 정말 잘 뽑아주셨어요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정말 잘 뽑아주셔서 저로서는 정말 아 이거는 감사드릴 일이다 라는 생각이 진짜 계속 들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에 안 차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거는 저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타 등등 줄다리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까지로 완성으로 생각하시는 다른 어떤 지망생 분이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음 소통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편집을 맡으신 분과 소통을 많이 하시고 줄다리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즐겁잖아요 의견의 일치는 사실은 결과로서의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자체로 그렇죠 되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실 거 아니면 대화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서 나온 책이니만큼 네 소중하더라고요 물론 제 책이 모두 다 소중하지만은 네 네 많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고 음 그렇죠 당연한 듯이 나와서 제가 사고 받고 누구 주고 했었는데 이게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해수로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긴 거거든요 꼬마비 작가한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3인칭에 얽힌 여정은 끝납니다 네 그렇죠 길었어요 네 길었어요 오늘의 인터뷰도 길었지만 전체 일정도 길었어요 네 3개월의 연재인데 근데 종합적으로 출판을 끝으로 보고 나면 진짜 긴 셈이죠 2년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전체를 완주하고 난 뒤 책이 나온 그날 어땠습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무슨 그림이요 3인칭의 이미지화를 그렸어요 음 아 맞다 꼬마비 작가님의 완전 간지나는 취미죠 캔버스에다가 파인아트를 하시고 네 맞아요 원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파인아트 미술 회화를 그리시는데 엄마 진짜 멋있어요 제가 작업실 갔다가 이 전작들에 해당하는 이미지화를 보거든요 음 이건 정말 개인춤이에요 개인춤이에요 돈 받고 팔고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살인자 이행난감에 해당하는 파인아트나 이 회화를 봤을 때 작품으로 느껴지는 거나 천의 별개의 다른 체험을 제가 좀 했어요 이번에도 그 작업을 하셨군요 네 그게 좋으셨어요 좋았어요 저는 그래요 보고 싶네요 이전 작들에 대한 이미지들 다 되게 좋았었어요 저는 사실 뭐 또 설레게 뭘 꺼내냐 네 제가 항상 하나를 하면 세 개를 그려요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제일 도움을 주셨던 편집자 그분한테 드리고 하나는 이제 종범 작가님한테 드리려고 진짜요 왜 나야 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어머나 야 저 받아도 돼요 받아도 돼요 열어보세요 궁금해 여러분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진짜 예고 없이 주셔가지고 낙관 찍어 오셨나 어머나 나 이거 형 작업실 갔을 때 되게 멋다고 생각 이번에 이 그림이군요 멋있어요 멋져요 이거 쿠미힘의 그 모습 실루엣이신 거죠 음 제가 직접 이렇게 물성을 띠 예술작품을 소장하는 걸로는 이게 태어나서 두 번째인데요 3인칭에 대한 꼬마비 작가님의 캔버스화 뭐라고 불러도 됩니까 이거 아크릴화 캔버스에 직접 작업하신 아크릴화를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와 3인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저 어느 지점에서 약간 느껴지는 게 있어요 3인칭 책의 뒷표지에 있는 나카지마 후지임의 실루엣을 네 그린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죠 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전 되게 와닿네요 실루엣만 이렇게 실눈 뜨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빛 속에서 무슨 물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하여튼 이 사람 하하하하 진짜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녹음 중에 추냐 아 맞다 아 그러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이야 이 선물 전 처음으로 봤네요 이런 선물도 네 멋집니다 집에 가서 감사하게 제 작업실에다가 세워놓겠습니다 네 부러우시죠 여러분 그래서 3인칭이 끝났습니다 꼬마비 작가의 다음에 해당하는 스텝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데 네네네 종장 다음 이게 이제 책이 나온 지 아니 그 웹에서 끝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차기차기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ptsd가 연재가 끝났죠 이제 4주도 끝났죠 저스튼에서 4주도 했고 4주도 했고 네 이 3인칭에 해당하는 부분에 다음 스텝은 없습니까 3인칭에 해당하는 다음 스텝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 책이 나온 이후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나요 그게 이제 오늘 이것과 그리고 이전에 오늘 사실 독자와의 만남을 했어요 요 아래쪽에서 하셨죠 작가와의 만남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독자와의 만남이죠 그렇죠 서로 만나고 있죠 그걸 이제 잠깐 했고요 1시간 정도 해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오늘 했던 이야기보다는 얕지만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거 녹음하고 이러면은 3인칭에 대한 스텝은 다 끝나고요 이제 꼬마비의 다음 스텝을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작에 들어가죠 지난주에 ptsd 끝나고 다음주에 신작 들어가요 신작 연재 시작이요 연재 시작은 아니고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상 단계는 끝났고 구성 단계도 끝났고 취재 단계에요 취재 단계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단편선을 좀 연재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저스톤에서 다시 보고 새로 그리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 제 예전 구작들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재연재도 하고 아니면 이제 다시 그린 이야기도 있거든요 새로 만든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들 단편을 몇 가지로 모아서 재연재를 잠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좀 긴 다음 이야기가 되겠죠 혹시 원고에 써있는 이 제목들입니까 네 얘기해도 돼요 어디까지 써 있어요 여기 여기 ms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러니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좀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것 같네요 네 멋진데 기대가 됩니다 살인자 이행 난감 이후부터 사실 언제나 신작 들어가실 때마다 기대가 됐어요 제 주변에서는 꼬마별 작가님을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텔러로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많아요 저도 뭐 다를 바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오늘의 롱터뷰는요 상당히 새로운 구성이지만 저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중헌무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아니요 전혀 지금까지의 게스트들과 비교해 볼까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진짜 저는 오늘 정말 잘못 많이 하고 갑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이종모 작가님은 제대로 파드릴게요 저도 뭔가 좀 호의 가득한 인터뷰를 받고 싶었는데 아무튼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거의 한 두 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더운 스튜디오 안에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홍화무원 작가님 너무 좋았고요 좋았는데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정리가 잘 안 됐어요 너무 잘 됐는데 네 정리 정말 잘 됐어요 지금 챕터 막 해갖고 그러니까요 정리가 너무 중헌부헌이어서 진짜로 엉터가 더 정리를 너무 많이 아쉬워요 너무 많이 아쉽고 인터뷰를 연재하시려고 더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딱 좋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요 사실 홍년진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고 싶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진짜요 그런 분께서 보신 3인칭은 또 어떤 이야기일지 저는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이게 방송용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 네 그래서 그냥 꼭 참고 있었는데 어? 학자로서의 홍년진 선생님이 본 3인칭 얘기는 언젠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학자로서는 아니고 그냥 독자로서 네 궁금한 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어떤 한 인간으로 인간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나 내가 너무 모르고 온 것들이 맞나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 3인칭을 보면서 되게 머리가 많이 복잡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감정이 되게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봐 어쩌 늠 아 아까 종료 단계에서 치나 마요 팬미팅에서 왜 그럴까라는 어떤 다양한 걱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 어떤 생각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3인칭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인칭이 시작되는 어떤 구상 단계에서의 아주 근원적인 동기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자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라는 게 너무 당연한 곳에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 갑니다. 무슨 점인지. 네. 그래서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제가 느꼈던 부분으로 말을 해도 될까요? 네. 작가의 답변도 듣고 싶은데 이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지 않게 사람으로 안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너무 오래 살았어요.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초중고대를 지나면서 av 속에 나오는 여성 배우가 한 사람의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모르려고 하거나 일부러 부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삭제해 주세요. 네. 굉장히 꼬마비 작가님의 작품 전체가 저는 되게 남성적인 시선이 강하다라고 느꼈어요. 늘. 네. 그래서 s라인 특히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무슨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땐 갑자기 막 뭔가 치솟아 올랐다가 어 그럴 수 있지. 네. 이러고 넘어갔다가 어쩔 땐 진짜 갑자기 뭔가 왜 뭐 이런 식의 감정이 막 요동이 쳐요. 그런데 그게 이번 3인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한 거잖아.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니까 불편하다기보다 당연한 거잖아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아까 미리 얘기했듯이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지점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중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람들의 시선도 있는 거다라는 것에 저는 너무 무지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고 굉장히 남성적이야. 남성적인 시선이야 라는 게 느껴지면서 또 불쾌해졌다가 그래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의 또 다양한 시선이잖아 라고 봤다가 굉장히 그 이해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널뛰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꼬마별 작가님은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 다르라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 진짜 끝까지 다 까발리는구나. 다 까발리는구나. 그러면 남자로 살고 있는 제가 보기에 불편해요. 그럼 그 부분을 몰랐던 이성에게는 더 불편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작가 본인이 이렇지는 않다고 느끼지만 분명히 그 바닥까지 다 까는 과정을 한다고 느껴요. 진짜 불편하거든요. 저는 그걸 느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늘 항상 꼬마비 작가님의 어떤 작품이나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통찰력으로 이렇게 완성도 있게 이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시지라는 정말 대단하신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가끔은 이런 식의 감정도 생기다가 여러 가지 감정인 것 같아서 와 되게 중요한 작가님이신 건 맞아 라는 생각이 어떤 이긴 한 것 같은데 가끔 나를 너무 내 감정을 시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뭐랄까 독자로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꽤 듣고 보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듣는 때가 있어요. 불편해요 저 사람. 본인의 말을 들어보죠. 네. 최근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미키 사토시 감독의 텐텐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아 도대체 넌 뭐가 문제냐. 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너는 진짜 너는 너는 항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요. 이거에 대한 반응은 응? 그럼 항문이 하나지.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문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이 대사로 그 해프닝은 끝나요. 이 사람이 진짜 항문이 두 개인지 아니면 세 개인지 네 개인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끝나요.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덕지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지름. 그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덕지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이야기를. 그런데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 너무너무 공감이 간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난 네 이야기 싫어. 너무 불편해.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있겠죠. 취재를 하다가 만나는 이런저런 종류의 분들을 뵈면서 어떤 분은 왜 이런 거를 취재하냐. 사람은 자기가 보는 만큼이 세상이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걸 보려고 그러면 이런 거 보지 말고 살아라.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거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죠. 이제는 알고 싶어서 파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정말 학문이 한 개인지 두 개 이상인지에 대한 얘기가 좀 정리가 안 되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느끼고 있는 바보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도 그렇지만 굳이 굳이 안 보는 것으로 이 세상에 반 이상의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를 굳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제가 아는 두 명이 있어요. 최규석하고 꼬마비거든요. 그렇죠. 최규석 작가도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만화를 그리지만 한층 더 불편한 사람이 꼬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최규석 작가님은 이 사회에 대한 어떤 통찰력으로 이거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신다면 꼬마비 작가님은 인간의 어떤 면면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서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 라고 뭔가를 자꾸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거 너한테도 있어. 맞아요. 그리고 네 옆에 네 애인한테도 있고 너 이래 본 적 있잖아 솔직히. 그런 느낌이라서. 그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런 거 나만 느꼈어? 깊게 보셨구나. 맞아요. 그런 걸 느끼게 하는 부분이 저도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와 대박이야. 대단해. 이랬다가 어쩔 때는 막 숨고 싶은? 뭔가 나를 다 깨뜨려 보고 막 이렇게 까말력이 만드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시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해줘요 홍쌤. 그래요? 저는 이게 뭘 해도 될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삼위칭이라는 작품을 완상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완벽히 감상한다는 느낌으로 약간 남들보다 좀 더 다가앉아서 본 사람이 느끼는 감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런 얘기 듣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시구나. 지나가면서 얘기하면 그냥 스쳐가드 가득 봤는데 그 정도로 감정의 요동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저도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말이 자칫 변태스러울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가 다행입니다. 저는 처음에 딱 말씀하실 때부터 너 되게 좋아하겠네 꼬밥이 작가님. 아 그래요? 그러면서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막 과하게 무리해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렇게 두 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면서 홍쌤의 얘기도 들었고 꼬밥이 작가님은 잠시 후에 저의 롱터뷰를 진행하실 텐데요. 모조록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늘 하던 얘기를 또 나눈 것 같지만 역시 이렇게 앉아서 롱터뷰를 하면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게 분명히 많이 있어요. 억수치할 때도 느꼈지만 꼬밥이 작가님을 제가 어떤 지점에서 되게 존경하고 존중하는지를 다시 좀 발견한 기분이 들었고요. 매우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산업대학에게 주관하는 작가들의 바케스트 웹툰스쿨에 나 이거 약간 계속 보이시죠. 약간 척수반사로 하는 것 같아요. 랩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럼 나 한마디만. 뭔데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왜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요. 편집 없이 가죠. 여러분 그러면 바로 다음 주에는요. 원래 방과 활동이 남아야 되지만 제 롱터뷰가 이어서 올라올 예정입니다. 정정. 방과 후 활동을 먼저 업로드하고 다 다음 주에 이종범 작가님 롱터뷰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자비롭게 봐주시고.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간문화산업대학에 주관하는 작가들의 바케스트 웹툰스쿨에 색다른 대동연지도 프로젝트였습니다. 롱터뷰 오늘은 꼬바비 작가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지금까지 웹툰작가 이종범이었습니다. 네. 홍란지였습니다. 고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